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의 저자이자 두 아들의 엄마 새벽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즈콘텐츠 전문가이자 유튜브 단위유치원의 초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처방전 저자이자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네, 제가 수년간 유아 콘텐츠를 정말 많이 제작하고 또 만들어 왔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제가 감수한 유아 놀이 그리고 창의 놀이 과정은요. 아이들의 흥미를 정말 잘 끌어낼 수 있도록 구안을 했습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 관련한 중강연 그리고 유튜브 라방, 클럽하우스 토론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듣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 고민을 들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꾸준히 그 영어 소리를 노출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TV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이 꾸준히 나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잼키즈 오늘의 학습이 바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버튼 하나로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노출시켜줄 수 있는 좋은 툴이죠. 네, 오늘의 학습은요. 아이들이 프로필을 등록하면 아이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일일 학습 콘텐츠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일일 학습 목표를 보고 아이들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날마다 5편의 영어 콘텐츠들을 실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무엇보다도 반복이 중요한데요. 이전 학습 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전에 봤던 영상물들을 반복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습득의 반복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요. 학습을 완료할 때마다 매일같이 칭찬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작은 칭찬만으로도 아주 자존감이 튼튼해지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습관의 힘을 믿어요.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주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정해진 학습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좋은 관계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지켰을 때는 칭찬도 듬뿍 주고요. 네, 지금 바로 프로필을 등록하고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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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